경기도 안산시가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고 고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유나섭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최고의 안전도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스웨덴 곱완스전북 국제안전도시 지원센터 isccc 국제안전도시 고민 인증을 받았으며 안산시는 국제적으로 430번째이자 국내에서는 24번째 경기도 내에서는 5번째로 국제안전도시 고민을 받게 됐었습니다. 안산시는 2013년 안산시 안전도시 조례를 제정하고 안전도시협의회와 실무위원회를 구성 산하 5개 분과를 구성해 자살예방, 범죄안전, 교통안전, 재난안전, 산업안전 등 6개 분야 200여개 사업을 발굴 추진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손상예방과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안전증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